경북 동해안은 장맛비가 내리며 무더위도 주춤했습니다. 내일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빠져나갔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터라 오늘 상대적으로 선선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폭염 수준의 더위는 주춤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밑돌았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서 더위 불쾌감은 심했습니다. 내일은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릴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기온 21도에서 23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기온은 울진이 26도, 포항과 영덕 28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낮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동해상에서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해상에서 최고 2m, 남부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푹푹 찌는 듯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